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 위의 위치인가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 국내 시장에 일단은 약간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렸죠. 국제유가, 밀가계이 좀 급락하면서 그동안 좀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었던 원재로 관련된 흐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차분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봤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6.8% 대 7% 가까이 좀 조정을 받았고 소매가 같은 경우는 상품 시장, 선물 시장으로 기준으로 왔을 때 약 4.2%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물자에 대한 생산법을 발동하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돌려왔고 러시아 푸틴 르투니어 같은 경우는 군사 작전 이후에 광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비료가 국물 등의 수출을 늘릴 것이라는 언급된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와 국물 가격들의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물가 대란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자 국내 유리세가 다음 달에 약 37% 정도가 좀 일어난다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밀 가격 하락과 관련한 종목 분석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과 하이티 질러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삼양식품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회사죠. 일단 라면을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섬에 관련된 가격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이티 질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으로 일단은 좀 촉발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송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양식품을 살펴보게 되면요. 2분기 실적이 일단은 매출 1,962억 영업이익은 약 220억 정도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 수를 좀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등의 수출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9% 정도 50% 가까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급이 최근에 좋은 종목 차이가 쉽지는 않은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보면 올해 1월 말부터 지금 6월 지난주까지 기간 특히 연기금과 투신 등에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기간에서 약 90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간 쪽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는 이제 화이트 진로인데요.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 지난 화물연대 파업이 좀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차지들의 운송 거부 및 파업 집회 지속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또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유가가 일정목을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일단은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실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격 인상 효과 등 예분기 실적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사용식품은 기간이 좀 주목을 했다 그러면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의 1월 말 지분이 약 4.1%였는데 지난 17일 기준으로 해서 약 10.5%로 지분이 약 6%대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약 10%대 이상에서 높게 샀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도 크게 부담 없는 자리에 있어서 삼양식품과 오늘 화이트 진로 좀 주목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과 화이트 진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